나무아미타불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거냐. 아공, 법공, 구공. 여기에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에 집중하는 것은 선정공부고요. 선정공부 플러스 지혜공부도 하셔야죠. 지혜공부는 별거 없어요. 아공, 법공, 구공입니다. 자, 나무아미타불에 몰입해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불의 명호에 집중했는데 결국 내가 찾게 된 건 뭐죠? 아미타불의 자성을 만나게 돼요. 왜? 이게 자성미타인데 내 참나가 아미타불의 참나랑 똑같거든요. 결국 내 참나를 만나게 돼요. 나무아미타불 한번 몰입해서 하고 딱 스스로 현존하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면 한번 외울 때마다 알아차려야 돼요.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밖에 있는 아미타불만 찾는 게 돼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위험하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아미타불의 자성을 깨치면 아공이고 참나를 찾았으니까. 법공은 그리고 깨워서 참나 상태에서 좌성미타짜리에서 아미타불을 외면 내 좌성의 나툼일 뿐이에요. 아미타불 또한 그래서 아미타불의 나툼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법공이에요. 일체가 아미타불의 나툼이구나. 아미타불의 자성이고 내 자성이. 일체가 아미타불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자성에서 펼쳐지는 모든 게 정토 또한 정토에 있는 내 몸뚱이 정토의 모든 세계 아미타불 자체도 모두 아미타불 자성 즉 내 자성의 나툼이구나 하면 법공을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미타불은 어떤 공덕을 갖췄느냐. 육바람일이죠. 다른 거 있나요. 육바람일 해서 그 자리 가신 겁니다. 아미타불의 공덕이 그럼 나를 통해 왜 안 나오느냐. 나오게 하자. 그러면 구공 공부가 돼요. 이해되세요? 나무 아미타불 하나 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을 공부하자. 아미타불의 자성. 아미타불의 나툼. 생각감정오감의 모든 세계는 아미타불의 나툼이다. 자성미타의 나툼이다. 그럼 내 애고를 통해서도 아미타불의 공덕을 좀 펼쳐보자. 나도 아미타불인데. 육바람일이 왜 안 나오느냐. 육바람일 나오게 하자. 아미타불이 갖춘 공덕이 뭐냐. 육바람일 밖에 더 있어요. 그 경전 찾아보세요. 아미타불이 뭐 닦아가지고 그 자리에 간지. 육바람일 닦아서 했다고 나와요. 무량한 세월을 육바람일 닦으면서 아미타불이 정토 열려고 고생하셔서 부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방 이hire vAEA 카불이 행복한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 dan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